아이패드의 특정 위치를 스위치로 지정하여 누르고 있는 동안에만 해당 위치가 활성화되는 포인트 유지 또는 스위치 다이렉트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쉬운 사용 스위치 제어에서 기법, 새로운 기법 생성에서 기법의 이름을 쳐주세요. 그리고 스위치를 할당하고 해당 스위치의 포인트에서 유지를 클릭합니다. 포인트를 선택하면 해당 위치의 스위치가 연동되고 스위치를 누르고 있는 동안 해당 위치가 활성화됩니다. 다음으로 다른 스위치에도 포인트에서 유지를 통해 다이렉트 기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아스팔트 나인이라는 레이싱 게임의 드리프트 키, 하나는 아스팔트 나인의 가속키에 해당하는 위치를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법 실행에서 방금 선택한 기법을 선택하고 스위치 제어를 활성화하면 됩니다. 첫번째 스위치를 누르면 누르고 있는 동안 드리프트 파워 가속 드리프트 가속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